두 사람 손 한번 잡으세요 가장 사랑이 꽉 찬 빛으로 서로 바라보세요 춘동이 딸이잖아 춘동이 딸이잖아 네 그런가 음대 정광의 딸 내 은총을 입은 이어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노라 두 분 꼭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친딸처럼 예뻐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립니다 어머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어머님이 한번 하나님이 주신 딸에게 얘야 많이 나랑 안아 주십시오 우리 아버님도 손 한번 잡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네 사랑은 올해의 당신이 사랑은 오니로 하니 사랑은 질이와 함께 이루어 하니 이름과 소망을 사랑 그 중에 이름 사랑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여기 뭐 맥주집이 아니 아니 맥주집이 하나 있대 맥주 한잔 하자 그럼 뭐 그걸로 우리는 나름 뭐 그걸로 못장가지 뭐 근데 거기서 앉아있는 애들은 나 얘기가 됐나 근데 지금 막 들어오는 애들은 얘기를 하라는 거야 난 뭘 먹어도 먹을 것 같아 안 돼 그래 나도 그렇네 거기 별로 먹으려고 먹으러 거기에 뭐 여러 별석 같은 거 광택이 오래간만이다 시커배도 잘 안나 어디서 이리 익산이니까 이리 익산이니까 이리가 없어졌지 이리가 없어졌지 이리가 없어졌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빨리 가봐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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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왔습니다 멀리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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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6번 출구로 나오면 돼 근데 어딘지를 종만이가 집을 안와본데 아 오래간만이 너 본지 오래됐다 뭐야